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새벽 5시 정도 됐는데 공항으로 갑니다. 8시 반 비행기라서 좀 빨리 타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자고 밥 먹으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막 자동 출입국으로 업무부 통과했고 이제 면세품 찾으러 가려고요. 이미 산 게 많아가지고 다른 거는 굳이 사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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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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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건 소금이 더 맛있었네요.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먹고 편의점 구경했어요. 왜 하나씩 먹으면 맛있어. 뭐야, 별게 다 있네? 이거 맛있다! 이거 얘네 이 시리즈 다 맛있고 이거 다 맛있고 이거랑 이것도 맛있어 밀크티인데 밀크티보다 우유가 덜 들어갔어 그래서 되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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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들 참 대박 아만들 참 대박 아만들 참 대박 어제 봐봐 대만의 지진이 올라갔어 아 진짜? 오늘 두 사람이 그래 말했구나 오 시원해 너무 좋대 아 너무 배불러요 맛있당 거거는 계속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 따왔어요 오늘은 다 같이 모자를 쓰고 놀러 갈 겁니다 모자랑 맞추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은 단순히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차가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오길래 어리둥절하고 있었더니 대만 분이 여기서 내려야 단순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단순히 가실 분들 열차를 잘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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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는 아침을 먹어야 돼가지고 스시집을 찾고 있습니다 원래는 파이페이 메인스테이션 가서 사올까 하다가 동선이 꼴을 것 같아가지고 단순히 와서 단순히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으려고요 단순히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저는 뭘까? 아 나 그냥 이거 먹어볼래 피지 비게 음 음 음 여러분 지금 저는 홍어운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갈 때 잘 못 가서 버스 다시 타고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한 주위 없이 나서 진짜 홍어운천으로 갑니다. 지금 홍어운천 내부 돌아왔고 시원해가지고 여기 조금 있다가 나가려고요.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살 것 같다. 여기 있으니까. 정말 너무 더운데 정말 너무 예뻐요. 어제 분명히 잠들기 전에 더운 시간 피해서 자고 일어나서 12시부터 2시까지 피하자 이랬는데 결국 늦게 나왔어요. 원래 소배꽁 보기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워런 마트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싫고. 근데 집에서는 먹어침을 훨씬 많이 쓰는데. 문 케이크. 뭐지? 문 케이크. 문 케이크. 네. 문 케이크. 네. 문 케이크. 네. 문 케이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문 케이크. 문 케이크. 문 케이크. 문 케이크. 아, 시원해. 휴지가 없어. 사이트 테이블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포크도 이렇게 되어 있고. 빨대. 크림, 설탕 설탕지 설탕이야? 설탕지러 설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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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처음 남 LIVE ging 설탕지 점차에 랜드맥정보니 ций 에어 여기가 랜드마크 아냐? 아니요? 여노 이럴요 한 tej 여기도 충분히 예쁜데? 진짜 이쁘다 여러분 저기 강아지 있어요 가운데 가까이 가보고 싶다 오! 크다 웰시 아닌데? 웰시 커요 아니네 오! 이뻐 아, 타이완 어디냐? 아, 상탈 감사합니다 애준아 와, 진짜 맛있어 다리도 있어 다운아 여기가 바로 두빈 야시장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이런 상점들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두빈 야시장입니다 이게 내분빵 얘는 바라보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뭐 살 거야 많은 거 같은데 안 해 쯔 맛 그럼 유튜브가 더 재미있어요 음! 아 역시 수박주스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진짜 수박만 들어간 거 같아 나도 매운 거 안 먹어봤어 어차피 먹을 거 비슷한 거 다 심원에 있어갖고 숙소가 심원이라 심원으로 먼저 갈 거예요 편의점 음식도 좀 사려고요 편의점 나중에 갈라 그랬는데 편의점을 지금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맥주도 좀 마실 겸 편의점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가져왔네 아 나 숙소 가자마자 가발부터 먹어야겠어 꿀 나 꿀이랑 이거랑 얘는 뭐야? 하인애플 있네 난 꿀 나 꿀이랑 포도 아 서로요 얘가 케이스 하이벌이다 나 하이벌 먹을래 하이벌 먹어야지 이거 얼마야? 40? 나 하이벌 먹을래 난 안 매워? 그냥 그거 뭐 수프 같은거 그래, 그래, 있잖아 나 배고 갔지? 맞냐? 공농일까 나 맨날 빠져가 우와 이 파가 매운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키키 레스토랑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저는 키키 레스토랑은 한국에서 오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놔서 시간 맞춰서 왔어요. 새우 고춧가루 밥 비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밥 비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이 식당에 밥 비벼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 사람? excuse me,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its alright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냥... 40달러. 감사합니다. 저녁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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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콩역.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가... 고양이 마을이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덥긴 한데 지금 방금 천등 날리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진짜 덥긴 한데 지금 방금 천등 날리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재밌어요. 헉? 대박. 맛있어요? 으흑! 으흑! 야! 망고주스 샀어요. 야 망고주스! 먹어봐 봐. 으흑! 지금 이제 마지막 버스 징통으로 가는데 지금 이거 열차 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바닥에 앉아있어요. 아 너무 더워서. 이렇게 약간 후에 얻은 거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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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아침에 키키루스랑 진짜 맛있었고. 허우통은 진짜 그냥 덥기만 하고 딱히 저는 잘 모르겠었고. 그 다음에 스펀은 생각보다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천둥 날리는 게 너무 좋았고. 어 징통은 그냥 예쁘기는 이뻤는데 너무 쪼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허우통보다 징통이 더 나았고. 통을 스킵하고 싶으면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이! Can I get a 2 plum lemonade? Everything normal please. Yeah! 아리카토! Strongest food. 야 여기 이거 있다! 일단 이렇게. 언니 솔직히. 우가. 우아... 그 집이 어울뻔. 아우! 그 집이랑 똑같애. Get! 지금 저녁거리 사고. 숙소가고 있는데. 시몬에 사람 진짜 많아요. 또 지금 편의점에 들려서 더 뭐 사갈 것도 있어가지고 가보려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동그러서 넓은 게 다 나와요. 이 장어도 진짜. 진짜 장어도 싫어. 땡큐. 아니 밥이 많아서 배 금방 고을 것 같은데. 근데 니 볼 수 있어. 근데 내 맘 문제가 아니라 이현이들 나보다 더 큰 거 묻는다. 나 원래 다 혼자 놔줬어. 나 원래 다 혼자 놔줬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아니 아니. 얘 방금 본 사람. 이렇게 해서 내가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어. 이렇게 간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랬어 그때. 야 골반을 이렇게 해서 이랬다고 그랬는데. 야 공장에 이랬어 들어요 공장에. 나 원래 다 혼자 놔줬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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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